맛집 리스트를 알려주신 것 중에 오리고기 먹으러 온 거거든? 지금 더 안 고프지 솔직히? 근데 주식 먹었으니까 그럼 그냥 마사지 먼저 받을까? 마지막 날이니까 상큼하게 마사지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타이티! 나는 이거 되게 맛있어 저거 타이티? 타이티?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좁은 거 아니야? 갑자기? 날씨 운이 없나봐 맨날 비 오다가 갈대 되니까 날씨가 진짜 화창하다 제일 화창해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타이 밀크티라고 하나? 이거 하루에 한 잔씩 마신 것 같은데? 난 이게 더 맛있어 그냥 맛있어 이건 커피잖아 아쉽다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원래 여행은 아쉬운 법이야 근데 맛있는 거 진짜 로컬 맛집 다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짧았어 여기만 문 열었네 근데 나 오늘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했어요 어차피 공항 가서 또 비행기 오래 타야 되니까 지금 짜장이한테 갈 거야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항 가는 걸 뭔 선거였어? 양치는 했어 선크림만 발랐어 근데 가는 건 아쉬운데 짜장이 빨리 보고 싶지 나 그래갖고 엄마한테 맨날 엄마 짜장이 뭐 해? 엄마 짜장이 뭐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걱정 좀 하지 말라고 누가 짜장이 뭐 하냐고 걱정하지 마 잘 있다고 여기 와서 아침에 마사지 받는데 처음이지? 그지 마지막 날이니까 마사지로 딱 상쾌하게 시작하자고 근데 여기 돌아다닌다면 평화할 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받고 시작해도 돼 아니면 공항 가서 또 받을까? 탈마사도 있던 데 공항해? 적당히 적당히 나 혼자 받을게 넌 기다리라고 그건 아니지 나 한숨 잔다 응 코 골지마 응 키니까 바로 앞이 빼버리네 잘 잤어? 나 안 잤어 눈만 감고 있었어 잠이 안 들지 나도 졸린데 좀 참은 게 비행기에서 잠 안 올까봐 올 때 잠 안 와가지고 6시간 동안 진짜 멀뚱멀뚱하게 깨 있었거든? 괴롭더라고 좀 계속 깨있으니까 지루하지 너무 다 온 거 같은데 거의? 야 소라 엄청 많아 진짜 맛집있나봐 외국인 한 명도 없었지? 어 한 명도 없어 밖에서 줄 속 기다리고 뭐 먹지? 그냥 하나씩 바른 걸로 시켜가지고 놀아먹자 인정? 여기는 면이고 오빠 뒤에는 밥이야 이거 보니까 이거는 새우 만당이고 이거는 고기 만당이라 새우로 먹을까? 그래 이걸로 하자 그러면 새우? 응 요거랑 그러면은 아까 그거랑 밥이랑 음료는? 음료는? 콜라? 그래 코크 근데 무조건 여기서 이거를 타먹어야지 맛있더라 더 맛있어 그냥 먹는 거보다는 약간 간이 해주는 그런 거 같아 맞아 양념? 해주는 거야 나는 근데 면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밥은 특히 이거 안을 먹으면 좀 뭔가 무지간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간이 좀 부족하다? 음 그리고 여기 있는 고추가 약간 같이 먹은 고기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우리 청양고추랑 마늘 먹는 것처럼 젖들여 먹는거지 맞아 여기는 완전 매니판 자체에도 영어가 거의 없고 여기도 완전 태국은 매니판이야 그냥 더 맛있을 거 같아 왠지 요즘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한국어 써 있는 데도 있거든? 여긴 아예 없다 콩카 국물 없는 거? 응 국물 없는 거네 맛있겠다 그게 근데 원래 보통 여기서 태국 와서 뭐 시키면 되게 빨리 나왔었잖아 응 근데 되게 오래 걸려서 먹으니까 주문 엄청 밀려있는 거 같아 맛집이라 그래 근데 이거 이렇게 비벼 먹는 거 맞어? 응 따뜻한 거 맞어? 근데 이거 비교 보행기 때문에 비교 보행기 때문에 만성상도 없어지겠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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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잉 냄새가 나고 있어 음 김주야 제가 부드러워 뭐? 음 배 근육이 있던데 보니까 계란으로 맞네 음 아 그래? 음 이거 고기 맛있다 이거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다가 고기는 어 어 아니 이거 코쿠 맞나? 맞는 거야? 이건 오리보기만 한 건데? 그니까 이건 잡히고 응 맛있다 내가 아까 봤어 응 내가 이렇게 오이를 넣어서 뭔가 같이 먹는 거야 맛있다 근데 음 고기가 응 진짜 부드럽다 응 맛집 인정 여기다가 고추를 좀 넣자 맛집 인정 인정 이거 넣어줘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같이 떠먹어야 맛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나 빨리 찍고 먹을게 나 어 침나봐 맛있어? 응 나도 먹는다 이제 넣어서 먹어야 돼 넣어서 먹어야 돼 음 진짜 맛있다 응 내가 먹어서 직종이 일 되는 거 같은데? 그래? 양념도 맛있거든 근데 족발색밥도 맛있었어 이름은 모르지 약간 고기만 따로 나오는 거 있잖아 다 먹기 응 치킨 거예요 아 기다려야 되니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음 이거도 맛있어 이거도 맛있어 이거도 맛있어 밥 응 왜냐면 나는 밥을 좋아 근데 면도 맛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면보다 밥이야 응 근데 그건 좀 맛이 다른 고추가 있던데? 조금씩 넣어서 먹어봐야 돼 이거도 맛있어 응 점심이나 일어나면 음 맛있어 응 이거도 맛있다 맛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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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 먹었다 아 나 아까 저거 하나 포장할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했거든 줄 서있을던가? 아 우리 진짜 고기가 엄청 부드럽다 아.. 배도 안 찬다 핫한 데리랑 요즘에 이거 먹을까? 치즈케이크 같은 거 치즈케이크 여기 한국 분들도 많이 오네 어떻게 알고 요즘 핫한 데니까 찾아보고 오시는거지 이쁘다 근데 여기 앉을까? 화이팅 집에 가려고 하니까 날씨가 미쳤구만 너무 좋네 날씨가 그치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좀 가기 싫은데 더 놀고 싶은데 짜장이 보고 싶어서 빨리 가야 될 거 같은 자연스러운 자체 우주 아 찹찹찹찹찹찹 앤 러스윙 안 나 아 나 을 일단 들어가자 너무 덥다 안에서 공연하는 거야 지금 밖에 소리 들리는 거 공연 들으러 가자 차라리 안 에어컨에서 이런 분위기구만 하탑에 혈압이 많아 근데 짜장이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근데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 것 같아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녕 왜 이리야 괴롭다 괴로워 왜 이리야 괴롭다 혼자 왜 웃어? 모르는 내가 괴로워 왜 이리야? 뭐가? 아니 이거 오빠 카메라 메고 다니잖아 카메라 응 목에 근데 이게 무게가 있잖아 그러니까 살이 짓눌려가지고 여기가 여기 여기 안 아파 왜 아파 땀 차지 약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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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쫀득한 거 그치? 흐흫 흐흫 오빠 먹을 거를 찾지 말고 친구들 새 거로 먼저 찾자고 맛있게 있는 게 딱 들어야 돼 빨리 오려워 야시장 가서 먹어 이거 뭔데? 빨리 망고 맞아 이런 거랑 몰라 모르는 것도 있어 이건 몰라 이것도 많은데? 오 여기도 있다 이거는 뭐야? 다 망고 같은데? 종류가 다른 망고 같아 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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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다고 했어 근데 무슨 선물로 치약을 사? 유명하대 나도 몰라 이거 3개 들은 건가? 너 또 블로그 찾았지? 찾았지 아니야 한 걸음 가고 멈추고 한 걸음 가고 멈추고 구경하는 거지 구경 이게 비누야 아니면 방향제야? 어? 비누야 방향제야? 몰라? 비누 아니야? 야 선물용으로는 괜찮네 모양이 신기해가지고 그니까 귀엽잖아 얘 과일로 이렇게 비누래? 응 물어봤어 비누야 방향제 어 뭐야? 언제 사왔어? 어디서? 여기가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그래 나 이거 기다리는 어디 간지도 몰랐다 먹어보고 싶어 아니 뭐 사 근데 그냥 새우튀김 맛있을 거 같은데 맛있을 거 같아가지고 난 두리안 체크아웃만 하면 된다 일로 가 일로 여기 아니야? 일로 가야지 일로 아니 배 타는 거 여기야 아니야 아우 기치 빨리 일로 와 일로 몇 번 왔는데도 모르냐 그렇지 형? 사과해 빨리 왜? 어 내가 여기라고 했지 저기 아니였나? 나 배치 취급했지 지금 어 어 저기 같은데? 내 말이 맞잖아 아니 오빠 사과해 저쪽이 맞잖아 우리 호텔게 아니 호텔 배는 다 저쪽에서 내리나 봐 밖에 나와서 다시 끝에서 끝으로 걸어가네 야옹 앉아서 먹지 앉아서 먹지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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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앉아서 먹어 맛만 보게 음 음 쉽지도 않고 on 우미래 맛있다 ㅎㅎ 맛있다 ㅎㅎ 맛있잖아 여러분 저 지금 체크아웃 하고 가고 있어요 짐은 공항으로 좀 이따 가져다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야시장 갔으려고요 그냥 가기 좀 아쉽잖아 뭐라도 먹고 가야지 하나라도 더 먹고 갈려야지 못 먹어 본 거 좀 쑤셔 놓고 가려고 이랬다가 갈 때는 그래도 차가 별로 안 막힌다 시간이 조금 덜 돼서 그런가? 여기는 마켓이 되게 외곽에 있다 방콕에서 좀 그러게 뭐 먹지? 일단 여기서는 먹지 말고 무조건 야시장 가서 먹자 여기는 뭐야? 어디야 여기는? 그냥 식당들이야 이거는 아아 내가 이런 분위기를 왜 했던 건데 공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여기 되게 좋다 사람들한테 진짜 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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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훨씬 더 활발한 것 같지 않아? 짜득 잡고가? 응 우리가 주말에 안 가서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되게 크대 여기 여기도 있다 가볼까? 아 근데 뭐 먹어? 우리 1시간 반 밖에 안 남았어 저 뭘 먹어야 되는데 와 진짜 여기 괜찮다 우와 이거 뭐야? 엄청 커 엄청 커 와 소박 소박 골라 담는 건가 봐 저 메트리알 아니야 메트리알? 엄청 주꾸미해 귀엽다 아우 아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해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아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못 먹겠네 부를 수가 없지 그니까 내가 한번 먹어볼래 단백질? 물질이지? 먹어볼래? 먹고 마시겠다 먹지야 보여 맥주 먹을래? 맥주 먹을래? 창 창 귀여워 창 야 응 응 응 응 콜라 원샷 했더니 완전 추위야 추위 추위 거위가 가졌어 샤워를 해도 나오면 땀이 나고 할 것 같다 탁 그때랑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오빠 사실은 이런 거는 해산물이라 배도 안 부르고 이건 또 뼈가 말은 거야 그러니까 뼈랑 껍데기 빼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니가 먹고 나 먹고싶은거 있거든 맛있어 근데 양념 내가 잠깐 맛봤거든? 맛있더라 나 먹는다 맛있어 스파비티 메뉴 이따 비벼 먹으러 맛있어 맵다 이거 은근히 맵진 않은데 정말 맛있어 야 맛있네 양념은 비슷한거 같은데? 응 맛있어 나도 지금 같은걸로 맛있어? 아니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래서 못 느낄수도 있어 지금 맛있다 그래 배를 든든하게 채워놔야지 비행기에서 잘 갈 수 있다고 하하하하 정신없이 먹느냐고 지금 못 찍었어 아 근데 지금 시간 30분밖에 안남아가지고 이건 빨리 이거 먹고 옆으로 2차 푸시어 가야돼서 여러가지 먹고 싶지 않아? 응 빨리 먹자 일단 뜬다 카메라 입술 아프다 입술 아프다 나도 입술 아프다 먹다보니 왜요 맵다 보면 빨리 일단 메인을 하나 더 먹고 뭐 길거리 음식 하나 사가자 일로와 빨리 일로 들어가자 근데 여기서 한식 인기가 많네 핫도그도 막 지금 사람 줄 서있고 떡볶이 빨고 고마워 고마워 아 근데 요번에 먹고 싶은거 다른거 못 먹었어 아니 계속 찾다보면 계속 나와 음식이 그니까 나중에 한달살기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딱 맙소사 그때는 짜장이 될거야 일부러 스모사이즈 치킨거야 응 알아 너무 많아서 그치 다른거 또 먹게 먹을 수 있냐고는데 야 너무 많아 양이 오빠가 이거 잘못 시켰잖아 아까 오믈렛은 취소하고 이거 시킨거였는데 소통이 안됐나봐 고마워 아니 이거 되게 많이 많이 먹어 여기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맛있어 괜찮네 이거는 맛있네 이거 매운거다 약간 안 매운데? 난 매워 그냥 터질거 같애 이거 나 저번에 왔을때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구 이거 어 배불러 그치? 배 안불러? 너무 급박하게 먹었더니 더 배불러 여러분 여기 로파이 로파이 여기 1위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 진짜 로컬 시장이에요 아마 로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여기 또 보고싶어요 진짜 여기가 제일 커 그치? 이제까지 우리가 가본데 중에서 뭐 살라고 하나? 아니 갈 시간이다 지금 빨리 가자 이제 이제는 가야될 시간 이제는 가야될 시간 이제 가자 가야되겠다 시간이 안돼 나도 택시 타야돼 오늘 진짜 사람 엄청 많다 공휴일 끝나서 그래 지금 딱 가야될 시간 가야될 시간 가야될 시간 지금 한국 오니까 진짜 짜장이 더 보고싶어 기절 초풍 할거야 드디어 짜장이 떨린다 떨려 Tä장 누구야?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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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엄마가 보고싶었어 올라와 올라와 이게 누구야? 아이고 누구야! 나한테 찹싹 붙어가지고 엄마... 기다렸지, 엄마? 엄마 보고 싶었지? 나한테 찹싹 붙어가지고